10시 반전 18시 반전 두 번째 색이 네 그 색깔 진짜 색깔 좋은 색깔 실제 페라리가 색깔이 선명해요 근데 이탈레드 칠해보면 약간 꼬부축쪬부 켜고 일부러 노란색 밑에 깔고 빨간색 칠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어버시 상태가 좀 이상하다 주택이 앞쪽에 넣으면 확살만 안juye? 나 상했는데 준비중 불법 хоть다리 주택이 앞쪽에 넣으면 확살만하는데요?